어떤 팩을 매일매일 붙이시냐가 중요하잖아요. 저희가 오늘 매장에서 1장에 12000원 하는 프리미엄 팩을 소개해드릴 텐데요. 지금 뗐다가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는데 이게 바로 텐셀입니다. 일단 붙였을 때 이 닿는 면이 너무나 부드러워요. 로아스 인증받은 순면이에요. 도톰한 부드러운 순면이어서 까끌거리는 거 뭔가 답답한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이 텐셀이 눈가, 입가, 잔주름, 굵은주름, 요철 있는 부분에 딱 달라붙어서 여기 엑스퍼드 앰플, 펩타이드까지 내 피부에 꾹꾹꾹꾹 먹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얼마 붙이지 않아서 이렇게 짰잖아요. 이 영양감 보세요. 이게 예전에는 팩을 붙이고 여기 봉지에 있는 거 따라서 막 얹으시지 않으셨어요? 얘는 텐셀이 얘를 다 머금고 있어서 나중에 한참 붙이고 나서 뗐을 때 딱 짜면 별로 안 나오실 거예요. 그게 내 피부에 다 들어갔어요. 고스란히. 그래서 촉촉하고 쫀쫀하고 하루 종일 아침에 붙이시면 하루 종일 이렇게 촉촉해요. 그러니까요. 진짜 이 텐셀이 들어가 있는 마스크팩의 이 힘도 대단합니다. 고스란히 내 피부 속으로 그 좋은 앰플이 들어갈 수 있도록. 근데 답답하거나 이물감 등보다 전혀 그렇지 않아서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분들도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. 그리고 또 민감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는 거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따지시는데 걱정할 게 전혀 없으세요. 각종 파라멘 성분들, 벤조페논 성분들. 우리 얼굴에 매일매일 붙이는 거잖아요. 싹 빼드리면서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했고 확실한 임상 결과치 보여드릴게요. 딱 한 번만 쓰셔도 2종 피부 보습 잡습니다. 가장 기본이 보습이잖아요. 보습 제대로 채워드릴 거고 미백 관리도 3종 피부 맑기, 밝기 개선에 다 도움드리면서 이 시즌에 영양 가장 중요하죠. 탄력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. 3종 탄력에 이미 손상된 피부도 개선이 된다는 임상 결과치 있어요. 보습 잡고 미백 잡고 영양 잡고 탄력까지 잡아보실 수 있는 AHC 프리미엄 마스크팩으로 한번 선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피부에 올렸을 때 달라요. 이렇게 지금 4가지 역할을 하는 마스크팩 지금 보기만 해도 100장 보셨어요? 엄청나죠. 뭔가 마음 든든하지 않으세요? 오늘 일단 100장은 확보하시는 거고요. 거기에 아무래도 조금 더 필요하실 겁니다. 아침 저녁 붙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가 10장을 더 드릴 거예요. 그러면 100장하고도 10장에 무료 체험분까지 합치면 114장이 되거든요. 무료 체험분은 그냥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공짜. 한 장에 지금 만 원이 넘어가는 거. 이거 그냥 4장 다 써보실 수 있도록 직접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약 한 달 만에 물량 확보해서 진주 에디션 오늘 드디어 들어옵니다. 이거 진짜 좋은데요. 매장에서 이거 인기가 엄청나대요. 이거 저희가 10장을 더 드릴게요. 실제로 진주 펩타이드 성분 들어가 있어서 그 쫀쫀한 영양감을 한 번 더 느껴보실 수 있거든요. 이거까지 해서 오늘 마스크팩 최다로 124장까지 드릴 테니까 이 기회는 무조건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죠. 제일 많이 드리는 날. 그래서 지난 방송 때 조기 마감됐어요. 이 구성 드리면 그냥 난리가 나거든요. 오늘도 미리 주문 1000분 넘게 가져가셨어요. 지금 초반부터 엄청나게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 잘하셨습니다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